더 행복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동, 라멘, 스스로 말하는ária 더 더 먹어요 먹어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는 원 라면 안녕하세요 아이디와입니다 저는 아이디와의 모카를 피지컬을 단독하는 로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리언의 카리스마 리더, 메인보컬, 나이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보컬, 바라에티, 아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리언의 리더, 리리카의 리더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팀의 메인 댄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아이리언의 랩을 담당하는 수혜과 엘리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아 피요라, 1시의 사랑아 피요라의 리더입니다. 일본에서 리리스의 리더입니다. 이번에는, 캐셀라세로의 리더입니다. 이번에는 캐셀라세로의 리더입니다.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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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id에서, 일본의 온 리더 행위를 만날 경우에, 각자의 온 리더. 100만 의자로 만나요. 정말光栄, 더 좋은 아이리더입니다. анный 이름이 이루고, 이 아이리언입니다. 저 많이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응했고, 오늘, 오늘은 이렇게 많은 ONLY ONE 이렇게 여기 많은 사람이 오시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설레었어요 아라입니다 저는焼肉을 먹어요 저는 우동, 라면, 초밥, 스시 뱉을 먹어요 뱉을 먹어요 엘리바입니다 엘리바입니다 저는 스키야키을 먹어요 정말 맛있어요 정말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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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